대개 신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허니문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수의 구성 단계부터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다투는 그런 모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복선을 갖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오늘 조선일보 현재 시간으로 온라인 일면에는 예비역 장성들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안보 공격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안보 공백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용산 이전이 불가하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찰하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 많죠. 윗선이 많고. 존재가 그냥 거짓말이다. 존재가 윗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보라고 하는데 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거짓과 윗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첫 작품인 용산 이전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안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당선인이 직접 국민의힘에 나서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공간구조가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청와대 내부에 무슨 다른 당선인이 밝히지 않지만 다른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했고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죠. 예비비도 상정을 해 주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당선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꺼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 대통령이 용산 이전에 반대하고 반대하는 중요한 명분 이유가 바로 안보상의 문제다. 이런 결정을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겠냐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충격에 빠졌겠지만 또 문 대통령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586 운동군들이 계략을 생각해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특기라는 것이 그렇게 모략과 정치적 언모 정치적 계략 정치 공작 같은 부분에 너무나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선에 패배했지만 다시 판을 한 번 정도 더 엎을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신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여일 만에 치루지게 되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한 번 정도 판을 더 엎을 수 있으니까 그 판을 엎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앞에 일종의 에이전트 대리인으로 그렇게 나서서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런 안보 공백이라기보다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의 1단계 작업이 신호탄을 받으러 쏘아올리는 것이 융성령 당선인을 흔드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5년 동안 민주당 정부하고 부정선거를 회법해왔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에 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치하에 있다 지배하에 있다 통제하에 있다 관리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3구 대선을 반성으로 삼아가지고 훨씬 더 확실하게 선거 부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0만여 명 가운데서 한 97%, 96%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환의 하나로 그런 큰 어떤 정치 공작의 일환의 하나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것이죠. 진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것을 보다가 예비역 장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등이 3월 23일 날 대통령 친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친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이 예비역 장성들은 평시의 군사 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친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위 통제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작전 둔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대통령 친무실 이전에 따라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입장을 정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집권 초부터 시작해서 물러나는 직전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위선인 겁니다. 어떻게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를 물러날 때가 되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임자에게 경무이니까 덕담도 좀 하고 우리가 좀 도와줄 게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인간인 거죠.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빌미로 해서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를 최고의 그런 수준으로 유지해 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 천명 명의로 나왔고 26명만 실명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권영애 전 국방장관 최차교 전 공구 참모총장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랑관 신성섭 전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26명만 실명을 했지만 어쨌든 국방상의 안보상의 문제는 없다. 이것이 이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작품인 용산 친무실 이전에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런 불편함이나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내놓고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6월 1일 날 실시가 되는 지방선거에서 3구 대선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 승리를 위한 일종의 명분을 지금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브레이크를 걸고 그 브레이크와 관련해서 논란을 확장시켜 가지고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끌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초창기에 무리하게 용산 친무실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민심에 반감이 생겨 가지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배배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이런 논리를.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약간 메시지가 떴는데 여러분 방송이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정권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정치 공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존재 자체가 위선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참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되면 좀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넓은 시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논설에서 이제 이런 논설을 냈습니다. 논설 1면에 사슬이 이제 북한 위협 집권기가 내내 눈을 갔던 문재인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 통수권 책무한다니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 압권입니다. 압권. 마지막이 뭔가 하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이 문장입니다. 군 통수권자라기보다는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라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정말 아주 오늘의 명언입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은 집권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자임하지 않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는 거 아니까 여기 이제 표현한 것처럼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인 겁니다. 집권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국정운영을 다 끌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의 그런 소위 사회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어떤 정책인 거 아니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유일한 저런 판단 기준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본인이 뭘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입니다. 정권 재창출과 좌파 장기 집권 이회찬 씨가 이야기했던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난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쓴 사람이 착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권력이 교체가 되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용산으로의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그가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성을 거두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의 민낯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재인이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김영애 님이 말씀하신 뇌 부정선거 통수권자가 된 겁니다. 민주당의 선거 통수권자가 된 겁니다. 대통령 직책을 수행해 온 거 아닙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역할을 수행해 온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랑 이런 겁니다. 문재인은 군 통수권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민주당 선거에서 무슨 선거 민주당이 하는 선거보다는 무슨 선거를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부정선거의 통수권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조선의보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대선은 패배했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어떻게 승리할 거냐 또 부정선거 하겠죠. 당연한 거지.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없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잘 모셔가지고 좋은 표를 얻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부정선거를 가지고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 짓을 5년 동안 계속해온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봅시다. 지금 문 대통령이 왜 어깃장을 놓냐 왜 방해를 하냐 간단합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로 그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물러나는 날까지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부정선거를 또 할 테니까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